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계속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고유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표 소동을 내고 18일 날 휴가를 떠나서 22일 날 월요일 돌아온 또 비장한 마음으로 휴가까지 다녀온 신현수 민정수석의 처신을 봄에 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의 그런 내밀한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쿵 저렇쿵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무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후 사항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드는 생각이 남자가 뭐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살았고 또 과거에 사정비서관 이런 것도 지냈고 지금도 민정수석지위에 있고 또 그렇게 뭐 이런 사람의 처신으로 치면은 좀 가볍다 좀 경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20일 날 휴가에서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치를 이림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의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치를 이림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다. 그리고 거치는 대통령께 결정하실 것으로 본다. 무슨 결정을 언제 할지는 자신이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아마 기자에게 밝힌 모양입니다. 아무튼 거치를 이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라고 그렇게 막 세상을 시끄럽게 며칠 동안 도배질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론한 부당한 일들 인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패싱한 것뿐만 아니고 대통령의 그런 공식 진결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월 7일 날 검사장검 인사를 발표했다. 그런 것은 진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해본 이야기인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신문에 실린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저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한 분 피이시란 분입니다. 그 나이 아래 사람에게 사과하시고 그냥 따까리 시키는 데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신 운명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좀 화가 나신 분이죠. 또 K씨 같은 분은 요란하게 설치더니 대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별 실없는 사람 다 보겠네. 실없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마 물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느낌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셨네요. K씨는 아이고 정말 예상 밖입니다. 결국 꼬리를 내렸네요. 객기 브리커스 뿌려야지 그런데 오염이 많이 되었나 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많았겠죠.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압력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이 내리는 판단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집약한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S님 같은 경우는 나는 사표를 내고 나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니 앞으로 나대지 말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잘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지 아니면 사람이 변했는지 정말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회도 이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온데간데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것 올바른 것 이런 부분이 거의 그냥 사라진 오로지 이익만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말 이번에 일어났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장급 인사나 이런 과정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옳지 않은 일인데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이익만 존재하는 이익만 보이는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귀감이 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기회가 있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찾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눈을 씻고 봐도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의의는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이익이 우선이니까 자신의 안의가 우선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런 기사들 다음에 후손들이 읽으면 참 우리 아버지 잘했다 우리 할아버지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일생일대에 중요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던 어떤 조언을 했든 다 필요 없고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현수 민정수석은 그런 소란이 이런 속에서 내심 요즘에 좀 찾기가 힘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이런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냥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옳고 그런 것이란 것은 뭐 그따위는 별로 충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올해 1958년생이니까 62세나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것 같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하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막 시끄럽게 나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으면은 제가 비슷한 연별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을 마무리할 정도 되면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다 이야기죠. 뭐 하려고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그냥 온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도록 만드냐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정도로는 뭐 개나 세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야기죠. 얼굴값 좀 하고 나이값 좀 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소신이 있는 인물처럼 보였는데 전혀 딴판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니까 뭐 백년 천년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검찰 출신이면 뭐 이제 좀 기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 무한형 이야기죠. 물론 또 개인은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아주 행편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처신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쪽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수준이 무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